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에 배울 원어민 대화발음 단어는요 AND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이지요. 원어민들이 대화발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STRONG 강조되어지는 경우에 강형 발음입니다. 문장 속에서 천천히 발음되어지거나 또는 강조할 때 하는 발음인데요. AND 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기 발음 기호로 정확하게 발음 보겠습니다. A 소문자와 E 소문자가 딱 붙어있는 이 발음 기호의 소리는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서 A 라고 내는 소리예요. A 라는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어에 짧게 그리고 입을 조금만 벌려서 A 라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AND 강조되어지는 형태의 발음인 A 라는 소리입니다. 입 크게 벌리고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요. 길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대표 단어로 알고 계시는 이제 사과라는 단어 Apple 할 때의 그 A 소리입니다. 그래서 A 한 다음에 N은 N 하고 D D 이어서 AND 라고 발음을 하죠. 이 N과 D의 발음할 때의 혀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요. 윗니와 이제 잇몸이 만나는 곳인 치경이라는 위치예요. 그죠?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부분 치경의 혀 끝을 대시면서 은 하고 D 하면서 떼고 소리를 내는데요. AND 예 근데 이 맨 뒤에 오는 D 소리는 대화 속에서 아주 강조할 때 아니면 발음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냥 AND 한 다음에 은 하고 D하고 혀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 치경에 딱 대면서요. 은 하고 은 다음에 D 소리까지 그냥 붙여 놓은 상태에서 AND 하고 이어서 소리는 내지 않고요. 혀끝을 이제 떼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길어지는 그런 발음으로요. AND 예 이렇게 D 하면서 떼어지기도 하지만 대화 속에서는요. 소리를 D 하면서 겉으로 내지는 않고요. AND 하고 AND 하면서요. 혀끝을 댄 상태에서 이 소리가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오는 단어를 발음하게 됩니다. AND 이렇게요. 그냥 조금 소리만 혀끝을 대시고 멈추다가 살짝 아주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단어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이제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STRONG 하는 발음은 AND 하는 소리입니다. 이 D 소리는 아주 작게 끝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다음엔 이제 약하게 발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WIC 약형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E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길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꾸로 된 발음 기호입니다. 힘 다 빼시고 아주 약하게 E 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이제 원어민들의 이 슈아 발음입니다. 모음 소리가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약하게 발음할 때요. 내는 거예요. 소리는 E 라고 소리 내지만요. 입은 거의 벌리지 않아요. E 하는 이 입 모양으로 여기 이제 입 모양에 해당되고요. 같이 이 소리가 들어갑니다. 입 모양 때문에요. 입술만 살짝 떼고 아주 약하게 무기력하게 E 라는 소리를 짧게 이제 내는데요. E 라고 소리가 납니다. E도 같고 의도 같고요. 이 두 소리가 다 나게 발음하시면 돼요. 힘 다 빼시고요. E 라고 발음합니다. 그 발음으로 E 한 다음에 뒤 똑같이 E는 아주 약하게 또는 대화 속에서는 제가 아까 혀끝만 그대로 E 하고 D 소리 나는 시간만큼 아주 짧게 이렇게 멈췄다가 다음 발음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은 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은 예 소리가 아주 거의 이제 나지는 않고요. 붙여서 대화 속에서는 이렇게 은 드 하고 굳이 떼지 않고요. 은 하고 다음 단어 발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 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한 발음은요. 아예 여기 이제 D에 해당하는 소리에 시간을 주지 않고요. 그냥 은 은 하고만 발음하는 거예요. 은 그죠? 표기는 은 이라고 합니다. 어 라는 소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어 어 해서 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은 은 하는 소리예요. 약하게 문장 속에서는 발음되니까요. 은, 은, 은이라는 소리에 더 가깝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문은 I will go and see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strong, 강한 형태인데요. 천천히 문장을 그대로 읽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을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I will go and see 이렇게 발음해서 and 하고 강조되어지는 이 크게 벌리는 에 소리로 발음돼요. 그리고 weak 이제 약하게 발음하는 첫 번째 형태입니다. 여기는 아까 샤아 발음이죠. 힘 뺀 은, 은 하고 이 뒤 소리 내는 시간만큼은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 단어를 발음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 씨, 은, 씨 하고 이렇게 짧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대화 발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 이제 읽듯이 천천히 한 I will을 추격형으로 예, I'll, I'll 하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I'll go and see, 은, 씨. 예, 은 한 다음에 이 혀끝을 치경에 붙인 상태에서요. 뒤발음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씨 이어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 부분만 해볼까요? 은, 씨. 은, 씨. 이렇게 됩니다. 한번 문장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I'll go and see. 네, 앤 아니고요. 그죠? 은 하고 발음했습니다. 다음은요. 대화 속에서 정말 빠르게 휙 발음하는 경우는요. 이 D가 소리 낼 부분을 멈추지도 않고요. 그냥 은, 씨, 은, 씨 라고 휙 발음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D 발음 기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I'll 했던 것도 I'll, I'll 소리에 해당하는 I'll, I'll 짧게 발음해서요. I'll go and see. 이렇게 go and see. go and see 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문장으로 해볼게요. I'll go and see. I'll go and se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들어보신 신사숙녀 여러분 이라는 표현의 Ladies and gentlemen 입니다. 여기 D하고 T하고 제가 Flap T 표시해 놨는데요. Flap D 또는 Flap T라는 것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모음 소리, 앞뒤의 모음이 오는 경우 D와 T를 부드럽게 ㄹ 발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Ladies가 아니고요. Ladies, Liz, Ladies 그리고 Gentleman 도요. Gentleman, Gentlema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Ladies and Gentleman 이라고 발음을 여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nd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그죠? 천천히 문장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천천히 말하는 경우로 발음해 볼게요. and 해서 강형입니다. Ladies and Gentleman Ladies and Gentleman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약하게 발음합니다. 여기서는요. and, and 하고 발음하니까요. 문장은 아까 Ladies and 하고 강형했을 때는 앞의 자음 소리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Ladies and 하고 여기가 강조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는요. Ladies and Ladies and Zen Zen 하고 뒤에 오는 어 모음 소리와 앞에 오는 자음 소리가 이어져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연결되어져서 Ladies and 이렇게 Zen Zen 하고 연결됩니다. 그렇게 발음해서 Ladies and Gentleman 이라고 발음을 해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Ladies and Gentlema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an 마지막으로는요. 빠르게 아주 발음하는 경우죠. 이건 지금 원어민들이 토크쇼나 아니면 연설 같은 거 할 때에 빨리 발음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은, 은 하고 아까는 Ladies and 여기에서 은 하고 살짝 멈추죠. 은, Gentleman 했지만 여기서는요. Ladies and Gentleman 이렇게 Ladies and Gentleman 여기서 은 하고 바로 뒤에 오는 단어의 발음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Ladies and 역시 연음은 여기 되어줘야 되겠죠. Ladies and Zen 하고요. Ladies and Gentleman 이렇게 Ladies and Gentleman 하고 연결되어서 발음되어진 경우는 이렇게 은, 은 하고 빨리 지나갑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의 표현을요. Rain, cats and dogs 라고 표현합니다. 고양이들이랑 강아지들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s 천천히 발음하는 경우 강형으로 and 하고 발음하겠습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다음은요. 약하게 대화할 때 좀 약하게 발음하는 경우에요. 아주 휙 빨리 발음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It's raining 아까는요. cats하고 and 해서 강하게 발음했기 때문에 연음이 안 되었지만 여긴 또 역시 부드럽게 약하게 이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 cats and cats and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기 치하고 은 하고 연결되어 cats and cats and dog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해볼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and 하고 the 발음하는 소리만큼 여기 살짝 멈췄다가 dogs 발음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빠르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네요 하고 원함이 내리죠. 휙 빨리 말하는 경우에요. 여기 보시면 it's 하고 raining 할 때의 여기 쥐가 흐른 색이죠. 그래서 raining 잉 잉 하고 이응 소리 받침까지 발음하지 않고요. 여기도 rain and rain and 하고 은 하는 소리에서 끝나게 원어민들은 발음을 합니다. 긴 거 좀 짧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음을 명확하기보단 조금 이제 줄여서 부드럽게 발음하기 때문에요. 여긴 이제 rain and rain and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네, cats and dogs. 은 한 다음에 바로 dots를 이어서 발음합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한번 해볼게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nd의 세 가지 발음 같이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